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5년도 11월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빈칸 문제, 어디서부터 읽는다? 빈칸 줄부터 읽어야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While, it is a child's nature. 자, 여기서부터 보시는데, while로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디까지 문장이 이어진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콤마가 많지만, 여러분들, while이나 before, 이런 부사절이 앞으로 나갔을 때, 가정법만 해도 if가 맨 앞으로 나가죠? 나갔을 때는요, 이 접속사가 이 문장 뒤에 붙어있었는데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여기 콤마로 문장을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콤마, 이거 뭐예요? 여기에 문장이 여기서까지 끝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 반면에 라는, 이런 한편으로, 뭐뭐하는 동안에 이럴 수 있겠지만, 아마 반면에가 될 거예요. 자, 반면에 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장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아, 네. 이 내용에 나오는 반대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빈 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부터 하죠. 자, while it is a child's nature. 뭐하는 거예요? 아이의 자연? 아닙니다. 아이의 본성이에요. 아이의 본성입니다. 자, to test the limits, 한계를 시험해 보는 건데요. 뭐의 한계? Of that space, 그 공간의 한계. 어떻게 하냐면요, by climbing higher, 더 높이 올라가 봐요. Venturing farther, 더 멀리 탐험해 봐요. 혹은, asking for, 뭘 요구하냐면요. More of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을 요구합니다. 자, 이게 아이들의 본성이긴 한데요. 반면에, it is also comforting for him. 미안해요. It is also comforting for him. 그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 네모에 들어갈 거. 뭐예요? 반면이었죠? 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더 멀리 가보고, 더 높이 가보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게 본성이긴 하지만, 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높이 가는 게 아니라, 좀 안전한 데 있고 싶고요. 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고 싶고, 혹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지키고 싶어 라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렇다면 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하나만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 He is connected to someone. 아,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당신이겠죠, 아마? Who watches? 봐주고요.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What he does. 그가 하나 하는 행동들이에요. All children. 모든 아이들은요. Need a safe space. 자, safe space 봅시다. 우리 아까 보니까 어때요? 여기 벤처하는데, safe space가 필요하죠? In which to grow. 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만한 대충 감이 와요. 뭐다? 아, 뭔가 케어 받고요. 뭔가 좋은 공간이라는 거.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밑에 봅시다. 한번 볼게요. 케어 받고 있다는 거, 얘기가 나와야 되죠? To let his mind drift away. 아, 그의 마음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 벤처 해야겠죠. 5번 봐 볼게요. 왜 5번으로 가냐면, 아마 2번이 답이어서 그렇겠죠? 자, 5번 볼게요. To think he would never be punished. 아,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높이 가보지만, 우리 케어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번, to stop thinking about responsibility. 책임감 없고 싶나요? 자, 좀 다른 내용이죠. 3번 볼게요. To realize his venture will succeed. 아, 벤처 하지만 다른 내용 나와야 된다는 거. 2번 봅시다. To know he is not out there alone.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혼자 있지 않다는 거 뭐예요? 케어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 내용 어디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He is connected.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있는 거? 아니죠. someone, 당신과.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뭘 필요해요? 공간인데요. 아, 연결되어 있는, 개발되고 자랄 수 있는 공간.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괜찮은데, 그렇지만 위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when children are very young. 아, 애들이 굉장히 어릴 때, 당신은요. first say no. no라고 말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요. 자, protect a from b 하면요. 뭐한다? a를 b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자, b를, danger을 아이들로부터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 you say, 당신이 말합니다. it, 여기 위에 나왔던 no가 되겠죠.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인데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를 최대한 이해하는 거,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nd your child, and because you must teach him to protect himself.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스스로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just as saying no. no라고 말하는 게 is a to. 어떠한 도구냐면요. to help, 도와주는 거. ensure your child's physical safety. 당신의 아이의 그 신체적 안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 it is also, 자, also 나오네요. 또한 기여합니다. 뭐 하는데? 그의 감정적인 안정에 도움을 준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갈게요. when you set limits. 당신이 제한을 둬요. on your child's behavior에 아이의 행동에 제한을 든다면요. whether it's traveling a five-year-old, telling a five-year-old boy한테요. he can't hit the baby. 아이 때리면 안 돼. 라고 말하든지. 혹은 10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can't stay out past midnight. 정호가 자정이 지났을 때, 변해요. 자정이 지났을 때 집에 없으면 안 돼. 여기 집에 와야 돼.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을 알려주는 거죠. him know that his actions, 그의 행동들이 don't happen.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in a vacuum. 자, in a vacuum의 별표 쳐두시고요. vacuum 뭐죠? 진공이라는 뜻이에요. in a vacuum. 그냥 너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그 아이는 우리가 연결돼 있어. 너 밖에서 나가든 말든 네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럼 하면 안 돼. 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밖에서 나가서 놀면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가 아, emotional적으로도 secure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잔소리할 때 아, 왜 이렇게 잔소리해?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는 아, 엄마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단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거죠. 아, 나 혼자가 아니야.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혼자 있기는 싫어. 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를 아니었어서 정답률도 낮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은 단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꼭 단어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내년을 위한 실력 기르시길 바랄게요.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